가자! 정맨! 적파 준비! 하나! 적파! 하나! 근데 다리 안 나오죠? 하나 둘 셋! 난 막히가 달라 고마워 됐다 됐다 야! 너무 귀엽다 됐다 됐다 내려, 너 머리 안 내려와 이대로 비슷해 제가 하나 둘 셋 해도 돼요? 너가? 네 해보겠습니다, 아르 테이크 원! 레디! 하나 둘 셋! 안녕하십니까! 셋! 하나! 셋! 오! 뭐입니다? 테이크 투! 레디! 액션! 하나 둘 셋! 안녕하십니까! 하나! 하나! 일! 셋! 해! 구! 구! 아영 성공! 추석맞이 미션! 그러면 내가 추석맞이 미션을 하면 네 다같이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아, 송편 아니고 거기로 같이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같이 추석맞이 미션 시작 추석맞이 미션 송편 아니고 송편입니다 나 틀렸어 나 추석맞이 나 같이 할 뻔했어 아니, 송편 아니고부터 해야 돼 나 아니고부터 했어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이렇게 약간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추석맞이 미션 송편 아니고 송판입니다 송편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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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 아야 우리 아야 우리 아야 우리 아야 나머지 나머지 가족은 한글로 서서 주먹지르기 릴레이로 한 번씩 격파 주세요 두 손에 성공할 때까지 두 손에 주세요 차차차 격파하기 전에 두 손에 두 손에 송목과 팔꿈치 조심해야 되고요 어깨 이렇게 다치지 않게 준비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주고 그럼 행복한 추석 미션 송검을 응원하며 모두 행복한 추석 영유 어떻게 되세요? 큰 드라마 뭘 어?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건 처음에 바로 그냥 1초만 영 차 우와 좋았어 영 차 좋아 내가 모두 하면 그럼 행복한 추석 영유 보내세요 시작 모두 행복한 추석 영유 보내세요 안 보이지 않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뒤로 뒤로 이러고 이렇게 아니야 축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어때요? 이렇게 팔짱기고 이렇게 다 하다가 이렇게 한 번 숨이는 것 같아 한 번 보이잖아 네 제가 숨겨볼게요 한 번 됐다 하고 인사까지요? 끝나고?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하고 일어나서 오케이 하나 둘 셋 모두 행복한 추석 아 죄송합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영유 보내세요 와 추석이다 추석이 왔어요 추추추추추석 보름에 떴어요 추추추추추석 추추추추추추석 얘들아 잘 부네 똥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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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고